네 블루캠프 오늘은 무릎탁도사죠.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목포나 신안 혹시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는 안 가. 후쿠시마 오염수 막내가 워낙 뉴스가 커서. 그렇죠. 한 두 달 전에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 목포 그리고 부산, 당진, 제주 이렇게 처음에 가봤어요. 그때부터 어민들이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요? 그런데 당장 다음 달에 방류할 거라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글쎄 오늘 연합 국제뉴스 보면 선재규 선임 비자가 보면 11월까지 IAEA에서 일본, 한국, 한국이 참여한 검증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끝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효 분석을 1차만 하고 2, 3차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데 무슨 최종 보고서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보다 일본은 그렇게 서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홍보에 나서요. 오히려? 후쿠시마 거기에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하더라고요. 일본 국민도 시민단체도 어민들도 반대하는데 우린 이게 뭐예요?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대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일본이 하고 있어요. 남북 접촉은. 북일 접촉은.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같아요. 나이 같으면 이렇게 더워서 다 이렇게 바꿔서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언을 주신다면. 정부는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 경제를 해야죠. 그리고 외교를 집중해서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무자비한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할 일은 하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11일, 12일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를 해야 된다. 이미 G7 또 한일 정상회담 기시타 총리 한국 방문했을 때 이미 방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면 나토 정상회의에 가셔서도 똑같은 그걸 하고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또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이것만 설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합의 본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봤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아직 못하죠. 알겠습니다.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각은 청와대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보내서 대통령, 대통령실 직영체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관들은 허수아비 만들고. 이제 국무회의를 차관회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게. 장관들은 뭐하라고. 공무처라고 해서 통일부등 1급 확살시키고 또 고공단 2, 3급도 속아낸다. 이거 직업 공무원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국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직사회가 일을 안 하기는 안 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못하죠. 무서워서 못한다고. 무서워서 못하죠. 나중에 직권남용자가 걸릴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저나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지난달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이동관 특보하고 내가 친한데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방통위원장 안 간다고 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데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갈 거 같습니다. 갑니까? 갈 거 아니 지금 언론은 다 갈 거라고 보도하고 있으니까 정정할 기회를. 글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재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밀어붙인다고 하면 또 하나의 파동이 오죠. 지금 현재 맨양 언론 보도에 국정원 언론 탄압 문건과 이동관 특보의 관계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잘하셨는데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셨고 공보수삭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홍보수삭실에서 국정원의 사찰을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팀들이 즉 mb 그때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번에 유인촌 전 장관도 지금 문화특보로 내장됐던 보도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어제부터 나오대요. 그럼 전부 다 mb계가 그냥 다 지금 부활하고. mb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박근혜계는 없죠. 그래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진명 안 될 가능성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쩐지 그렇게 봐요. 어쩐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은 이것만은 못할 거다. 못할 거가 아니라. 해서 안 된다. 못할 거가 아니라 그래도 국민의 뜻을 언론계의 뜻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동관 특보가 기자 출신인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 그렇죠. 그런데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 하니까 기자들한테 하니까 80%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언론계 선배가 어디 자리에 가는데 후배들이 80%를 반대하면 본인도 안 해야 되지만 대통령도 이것까지 할 염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도 보면 17일에 진명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글쎄요. 그런 보도도 보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쩐지 어쩐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실제로 진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 나라 언론 어떻게 돼요? 방송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이재호 상임위원장 갔잖아요. 방송 파트너가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이사장이 되셨더라고요. 지금 3주째 말이죠. 제가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파트너를 잃어갖고? 파트너를 잃어갖고. 그런데 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형님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아직 출근은 못할 거예요. 좀 건강상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재호 같은 인사는 아주 잘했다. 그런데 이재호 이사장이 방송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이 됐네요? 아니, 글쎄. 그건 입을 봉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얘기 못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번에 다 나와서 아마 임명장도 곧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원장, 너 방송하자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사장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사장 못해요? 아무리 파트너가 없다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아무튼 이재호 이사장 같은 분은 60 민주항쟁 기념식 같은 것을 불참한다. 보이콧한다 하면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직설을 하실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는데 이동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도 다음 4주 뒤에 우리 실장님을 모셨을 때 아마 양당 간의 결정이 되겠죠. 그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또 정치구단 내놓으러 갈 거고요. 그럼 이제 8단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8단 아니라 8급으로 내려가는 안이 있더라도 이동관 특보가 임명되지 않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윤석열 방송 장악을 기도하지 않는 거다. 우변으로 증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행자로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명이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신 게 아니라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고언을 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셔야 된다. 진행 잘하죠. 잘하죠. 그러니까 시선 집중 최고 아니에요.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왜 자꾸. 당내 얘기도 해야죠.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 보면 평산에 가서 민재인 대통령과 막걸리를 5병이나 마셨다. 술도 잘 자시는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분은 막걸리 좋아하시죠. 막걸리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만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지 마라 이거죠. 그게 어떤 건데요? 양인 씨가 안 만나고 싸우고. 지지고 벗고 싸우는 거? 분열을 길로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고 김대중의 민주당이 되라 이거죠. 79석으로 정권 교체를 했고. 115석으로 노무현 대통령 즉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정권 재창출을 했는데 이때는 적은 의석으로도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돼 있고 정권 재창출도 했는데 그 후 152석을 가지고도 180석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정권 창출을 못 했다 하면 이제 여기서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민주당으로 가자 이거예요. 저는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단합 지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에 dj 묘소를 참배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하는 것을 정치 행위로 보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당연히 해야 되는 행보로 보십니까? 더 이상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국민은 정치 행위로 보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갔을 때 벌떡 두 분이 일어나서 이 대표 너 뭐 하니 왜 여기 왔냐 먼저 이재명 만나서 손잡고 대여 투쟁해라 그리고 시간 있으면 나한테 온나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낙연 전 대표는 그걸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민주당 당원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추미애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은 전 대표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두 분 다 대표하셨죠. 그렇죠. 이낙연도 전 대표.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 진짜. 새 전 대표가 지금 어떻게 됐든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지금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마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이정근 사무차장이 돈 봉투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숙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대표 자제 송영길 전 대표 자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빨리 만나라. 그래서 손잡고 대여투쟁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각의 분석이나 전언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은 참새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장관이나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지만 이런 분들은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그렇죠. 왜 출마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혁신위에서 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출마 얘기 나왔으니까 실장님은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출마합니다. 어디로 하십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포나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 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쭙기 죄송하오나 너무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십니까? 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노장청을 조화를 이루어서 국정이 또 야당 정치가 이루어져야지 모두 한쪽으로 하면 되겠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국회의원이 되셔서. 그리고 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할 권한도 있죠. 판단은 당과 국민이 하는 거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셔서 출마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선 우리 후배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이념이 펼쳐졌는가. 이러한 것도 전수하면서 대여투쟁이나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남북문제에 그런데 지금 통일부를 저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게 역할이 되시겠어요? 바꿔야죠. 우리가 들어가서 바꿔야죠. 그리고 정권교체해야죠. 지금 통일부를 전쟁부로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전쟁부라고 보세요. 지금 전쟁부 아니에요?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 본체를 외부 인사인 그런 김용호 같은 이상한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차관,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관도 외부에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까지 수십 년 일회원 통일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는 왜 그렇게 공무원들과 저거를 만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개혁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